안녕하세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정태윤입니다. 감량은 한 9에서 10kg 정도 감량을 한 거고요. 항상 육아를 하다 보니까 피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아이한테 조그만한 일에도 짜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긴 조금 유연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 낳고 살이 찌다 보니까 솔직히 사진을 찍어도 제 사진보다는 아이 사진이었고 그리고 제 모습 자체에 제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몸, 결혼 전 몸으로 조금씩 돌아가면서 나만의 자신감 이런 것도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굳이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너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따로 운동을 해야 되거나 뭐 헬스장을 간다던가 이런 게 조금 힘든데 그 안에 있는 그 영상만 따라해도 운동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영상을 따라하면 저희 아이도 어느샌가 옆에 와서 따라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트럼펠린을 아이가 같이 뛰자고 하면 정말 5분만 뛰어도 무릎 아프다, 엄마 힘들다 이러면서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이게 체력이 올라와서 그런지 제가 더 뛰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 건강해진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와 함께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게 아이한테는 너무 좋고 저한테도 또 다른 행복인 것 같아요. 일단 수박 주스라고 찾는 미네랄 드링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칼티는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마그네칼티와 저희 아이는 C600 그리고 유산이멀지는 안 빼놓고 먹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먹어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고 계시고 굶지 않아도 되는 걸 찾고 계신다라면 지금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게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해야지 살이 빠질까요? 살이 빠지면 건강할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가 답이에요. 감사합니다.